어떤 키가 눌렀는지 나오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A가 프레스됐다 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label2 이번에는 키가 계속 눌러지고 있을 때 키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label. label2 아래 거기 때문에 label2로 하고 이번에는 alt키가 눌러졌을 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여러 문장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다운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제 label2 아래의 label에 text가 어떤 식으로 저장될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alt이 alt이 클릭됐을 때 그리고 shift shift data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마지막에 key value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결과를 보시면 key가 눌렀을 때 작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계속 눌러진 상태에 대한 그걸 눌러질 때마다 변화는 아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동시에 누르게 되면 Alt A, Ctrl A, Shift S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눌렀을 때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손을 떼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의 이벤트를 더 추가해서 키가 키보드에 손을 뗐을 때 이제 출력되는 화면이 없도록 하는 이벤트를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키로 가고 키가 업 됐을 때 에 대한 걸 설정하기 위해서 레이블2 아무것도 안 나오게 그리고 레이블1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서 키보드에서 손을 뗐을 때는 방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끄는 화면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벤트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스크립을 이용하여 메뉴를 생성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고 이제 그에 알맞는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 글꼴이 바뀐다든지 글씨 색깔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굵게 변한다든지 등의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왼쪽 편에 있는 메뉴 스트립을 찾아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최상단에 파일 그리고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버튼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고 그 하단에는 About 그리고 Exit가 있습니다. About을 누르면 이 화면이 어떤 것에 대한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거고 Exit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Format입니다. Format에는 색깔을 바꾸는 컬러와 그리고 글꼴을 바꾸는 폰트가 있습니다. 다시 위치를 변경해주고 컬러에는 Black Blue Red 를 적겠습니다. 폰트에는 타임스로만 타임스로만 커리어 그리고 코믹 원트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를 내리시면 Separator 라는게 있으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주로 구분이 됩니다. 볼드체와 밑에 리체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Label을 통해 Size Auto Size 를 False로 바꿔서 제가 좀 문장을 길게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텍스트를 Use the Format menu to change this appearance text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처음에는 먼저 파일을 눌렀을 때 그리고 About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About 눌렀을 때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는 메소드 그리고 This is an example text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창이 뜨는 창의 제목을 어떤 걸로 적을지를 적어주고 About 을 눌렀을 때니까 About 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이 나올 수 있도록 메시지 박스에 OK 를 넣어주고 그리고 같이 나오는 아이콘 어떤 걸 쓸건지 여기서는 Information 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엑시트를 눌렀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파일을 About 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나오고 아까 나왔던 문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엑시트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